한 지자체가 공공기관마다 유기동물을 입양해 키우기로 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이야기인데요.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아지를 신은 화물차가 경남 고성군청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새집과 새그릇, 강아지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먹이와 물을 주며 새 식구를 반기자 낯선 환경에 주눅들기도 잠깐 제 집처럼 뛰어다닙니다. 터줏대감 마냥 이미 적응이 끝난 유기견들도 있습니다. 고성읍의 행복이와 의비는 벌써 직원과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의회와 본청, 주민센터와 사업소까지 전체 행정기관 20곳에서 유기동물 40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이름도 입양 부서 특성을 살려 보건소는 건의와 강의, 상하수도 사업소는 상수와 하수로 지었습니다. 일정한 보호기간이 끝나면 주민들이 재입양 받을 수 있고, 유기동물 분양 혜택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번 입양으로 동물보호센터의 개체 수도 86마리에서 절반 가까이로 줄어 나머지 유기동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